뭐 현재 상황으로 보면 대통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내용을 본인이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유연하게 생각을 가지시면 좋은데 그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동아일보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윤석열 의사단체들을 향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의록에 정부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나는 검사 출신들이 이렇게 머리가 견고한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면 잘못된 걸 지적 하더라도 그냥 잘못되지 않았다 고 그냥 악만 쓰는 거죠. 그걸 사람들 설득을 못하는 겁니다. 설득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근거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오늘 동아일보에 일면 톱 기사를 보시게 되면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국정브리핑에서 의대 2천명 정원은 이미 마무리 됐고 입시 절차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 의대 정원을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오히려 정원을 줄이라고 한다. 근거가 없는 거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마무리라는 표현을 쓰며 더 이상 의대 정원 논란에 발목을 잡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려겠다 이렇게 나옵니까. 윤 대통령은 이날 의로개혁을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였는데 의사 단체가 무조건 반대한다고 지적한 후에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말할 때는 개강된 감정이 묻어나게 되겠다.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한동훈 국힘당 대표는 좀 이견을 피력했는데 그러니까 이견을 피력하게 되면 다 미운 사람이 되는 거니까. 필수의료와 중증수술 등 기피분야를 인기가로 만드는 것은 임기 동안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도망을 가버렸는데.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쿡 찍어서 이야기 하게 되면 국민들이 바보 천치도 아닌데 그냥 국정브리핑 장소에 와가지고 이러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본인이 어떻게 필수의료가하고 중증수술 기피분야를 인기가로 만들 수 있겠냐. 이제 다 그만둬버리는데. 부득이의 의로인 양성은 10년 15년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 해야 되고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 아니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으면 근거를 가지고 이해당사자를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설득을 하겠어요. 근거를 법원이 제출하라고 해도 제출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세상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사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들을 색안경 끼고 바라보고 있고 또 의대 정원을 고집할 경우에 현재 의로위기는 갈수록 악화될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제 의로위기가 악화가 되면 감당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감당하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한국경제신문의 여러분들 칼럼도 그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현재 의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해법은 대통령이 제시를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로공백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야기죠. 사람들이 어려움 당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이야기. 뻔히 보이는 건데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은 의사단체가 대안도 없이 반대한다는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의료계는 정원 10% 내에서 당장 정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왔고 그 이후에 정확한 추계를 통해 정원을 논의하자는 건데 2천 명이란 숫자를 고집하는 것은 정부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민이 바보 천치가 아닌데 대통령이 거짓말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대통령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뻔히 이러면 두 눈을 멀뚱멀뚱 뜨고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냐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부분적으로 정원은 가능한데 협의해서 규모를 결정하지 1년에 65%를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도. 보시면 최동령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값싸고 질 좋던 한국의 현재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더 이상 환자들이 버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공갈협박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환자들이 버티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의료 현장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직접 가보고 판단해달라. 한동훈 대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어떻게 꼭 같은 일을 그렇게 다르게 대통령이 해석할 수 있냐 이야기죠. 최창민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장소만 골라수 방문한 것 같은데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못 받고 당연하던 의료 혜택받지 못 받는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지방의료는 그나마 버티던 교수들마저 떠나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돈을 쏟아붓는다고 전공의와 교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도 없고 위기 상황을 극복할 대책도 없는 겁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세금을 가지고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까. 대통령 놀이하라고 여러분들 왜 국민들이 세금을 냅니까. 이런 거 해결하라고 여러분들 세금으로 여러분들 밥 먹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밥값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생후에 바쁜 국민들이 의료 위기 때문에 불편을 겪고 생명을 잃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현재 위기는 뭐죠. 정책의 위기고 정부 정책의 실패고 정부의 실패이지 않습니까. 하나도 인정 안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모든 책임을 다 의사집단하게 다 돌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진짜 저가 볼 때는 뭘 잘못하고 계시는데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의료 위기가 그냥 가을 덜력에 여러분들 불꽃처럼 번지면 다음에 정권이 유지가 안 될 겁니다. 그냥 불통이라는 이야기를 쓰기에는 너무나 저가 볼 때는 부족할 정도인 거죠. 이게 엇갈린 진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처럼 윤석열과 한동훈의 진단이 간격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비상의로 원활하다 이걸 누가 지금 믿겠습니까. 한동훈 응급실 상황 심각하다 이러지 않습니까. 같은 상황을 같은 현실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실을 이렇게 오판하게 되면 비용을 지르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청와대의 장상윤 사회수석 관료 출신이죠. 2천 명 정원 결정에 대해서는 국책기관의 예측과 연구결과에 기초했고 2035년에 의사 1만 5천명이 부족한데 변수와 합리적인 추론을 거쳐 내린 결론이다. 그러면 그 근거를 다 의사결정에 반영한 근거를 법원에 다 제출하고 그다음에 의사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법원에 제출도 못했고 회의록도 없고 의사들을 설득도 못했고 내 같은 사람도 설득을 못한 거 아닙니까. 조기웅 장관이 이날 이런 국힘당 연찬에 가가지고 종합해보면 응급실 붕괴는 사실이 아니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응급실 붕괴가 사실이지 않습니까. 대한여름 응급의학계 이형민 회장 같은 사람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화제대 목동병원이 일주일에 두 번 셧다운하지 않습니까. 아주대병원에 일주일에 한 번 전면 여러분들 셧다운을 하고 최종 충남대의 여러분 분원이 일주일에 여러분들 몇 번 셧다운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다 아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민의 눈을 가린다고 해가지고는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여러분 언급했지만 선거 공정성 문제는 일부 깨어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냥 뭉개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용하는 사람 숫자가 일단 의로는 많고 이거는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여러분들 이 의로 붕괴 현장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중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벌써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녁에 8시 9시 여러분들 종합종편이라든지 아니면 지상파 방송의 메인 토픽이 지금 언급실 위기하고 의로 붕괴하지 않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실도 손을 많이 썼을 겁니다. 최대한 불리한 여러분들 방송이 나오지 않도록. 그러나 분물터짓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을 수가 없거든요. 막을 수 없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장의 여러분들 사망자 수 증가 같은 것을 누가 취재해서 여러분들 내보내게 되면 야단 법성 날 겁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조기용 장관이 언급실 붕괴가 사실이 아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의로 현장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JTBC가 제목을 잘 뽑았네요. 대통령 일정에는 5개월 가까이 제가 기억하는 것은 서울 아산병원 방문한 것 정도 기억나거든요. 초창기에 2월 무렵입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 동정 가운데서는 병원이나 의료 현장을 방문한 것은 전혀 기억이 없거든요. 그걸 JTBC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여러분들 보니까 방송 준비하면서 그냥 유튜브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맨 처음 뜬 기사입니다. 119 구급차를 안 받아 구급차 거부하는 언급실. 이게 여러분들 서울만 아니고 제주도도 아주 심각하더구먼요.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는 언급실하고 수술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동안 여러분 더러운 정보를 모두 다 종합하게 되면 의료 사태 이전에 비해서 응급실하고 수술실이 최소 50% 최대 30% 정도까지 여러분들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가동률이. 이제 남국을 타개할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 줄 만한 중재와 타협책이 필요하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만큼 언급실 수술실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냐고 하면 저는 심각하다고 판단합니다. 대통령이나 여러분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거짓말하고 있든지 아니면 조기용 장관이나 윤 대통령 이러면서 거짓말하고 있든지. 이날 연찬에 조기용 복지부 장관이 참가해 가지고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당국 판단이 맞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들도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국민 건강이나 생명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2026년 정원 동결과조 해결될 사안이 아니죠. 하나만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상황이 위급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해 가지고 전공기가 돌아올 수도 없고 의대 생명이 돌아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는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로 대란으로 당정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도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스럽고 게으른 것이라고 봅니다. 누가 옳으냐보다도 무엇이 옳으냐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참 잘했네요. 누가 옳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옳은 것은 하나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으냐를 집중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돌아가는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의 의로개혁 상황에서는 두 가지 판단이 필요하고 어쩌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안과 중재가 필요할 정도로 응급실이냐 수술실의 심각한 상황이냐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만약 심각한 상황이라면 실효적 대안이 무엇인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상황인식이지 않습니까. 현재 응급실 수술실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냐. 이건 진영에 휘둘릴 문제는 아니고 팩트로 보면 되는 겁니다. 응급실도 위급하고 수술지도 심각한 거죠.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그냥 다 책임지는 수밖에 없는 것. 국민들도 여러분들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만.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실 구분이 안 돼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 당국은 첫 번째에 충분히 관리 가당하고 판단하는 것이고 저는 국민 여름과 민심을 다양해 들어본 결과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심각하죠. 어마어마하게 심각하죠. 윤 대통령은 비상진료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설문을 한 번 띄워봤습니다. 한동훈 응급실 수술실 상황 심각 판단 중재 타협천 필요 재차 강조 8월 29일 날 중앙일보 예당 연찬의 기자간담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9% 정도가 응급실 수술실 상황이 심각하다는 부분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귀가 있고 눈이 있는 사람들은 보도를 볼 테니까 26%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69%가 여러분들 동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어려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제 오늘 여기 이제 보시면 69%가 응급실하고 수술실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답하신 분들을 밑에 여러분들 의견 남긴 걸 보니까 한 의사 가족분이 남기신 게 있네요. 저는 의사 가족입니다. 제 아들이 사직한 전공의를 포함해서 3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모두 건강 조심하고 자동차를 몰고 장거리 가는 것도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짜 의료 사태의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이 기다리는지 제발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사 가족이니까 식사 자리나 이런 데서 대화를 나눌 거 아닙니까.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어머니 같으신데 아들 이야기도 듣고 그 다음 바깥분이 의사니까 바깥분 이야기도 듣고 나이가 있는 세대하고 젊은 세대를 다 듣는 거지 않습니까. 뉴노말 완전히 새로운 뭐죠 의료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 무슨 이야기죠. 언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병원을 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이렇게 예시해 놨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두 건강 조심하고 차를 몰고 장거리 가는 것도 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돌아가는데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요즘에 최근에 이제 한 5년 5년을 되돌아보면 세상이 참 다양하고 복잡하다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보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만들면 그렇게 어렵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도 진영의 이익이 있으면 사실이고 자기 이익이 있으면 사실인 거지 본래 사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을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가 선거 데이터를 다 만져가지고 조작된 선거 데이터를 보여주더라도 배운 사람이나 서울법대에 나온 사람이나 고관대작지나 전부가 뭡니까. 다 그게 사실이 조작이 된 데서 조작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매일 밤에 1.19 여러분들 언급차가 사람을 언급실에 못 보내가 여러분들 화제가 되고 보도가 되고 그다음에 또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언급실이 셧다운되는 이야기가 신문 방송에 절비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키가 차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이 의사 가족분은 우리 집에 여러분들 사직한 전공의를 포함해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 대화를 나눌 거 아닙니까 식사장소나.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차 몰고 장거리. 그러니까 여기는 의사 가족이니까 아마 아버지도 의사고 어머니도 의사고 아들도 사직 전공의 같네요. 사실을 이렇게 여러분들 설득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으니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 나와서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대부분 믿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하승에서 온 남자인지 금승에서 온 여자인지 그런 이야기가 떠오를 정도로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기가 찬 거죠. 자 여러분 오늘 2부 본격적으로 의료사태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2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쓴 미국의 아주 젊은 성교사들이 구한 말에 여러분들 한국에 와서 헌신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우리가 참 잘 돼야 되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다음에 이제 미국 서부는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프론티어 정신 또 와일드 웨스트 아주 아름다운 그런 척박한 풍경들이 특징인데 애리조나를 구석구석 답산 내용을 정리한 두 분의 책이 모두 다 제가 이렇게 지은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